오늘은 하나웅큐 촬영을 진행하러 왔습니다. 저희 오늘 하나웅큐에서 광고 촬영이랑 사진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정장은 처음 입어보는데 그렇게 변하지도 않네요. 성을 입어보는 거라 좀 신기하네요. 잘생겼네. 너무 메이크업도 잘해주시고 정장도 처음 입어보는데 마음에 들어요. 촬영하기 전까지는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입네요. 성공이 인생샷 됐나요? 오 잘나왔어요. 너 이거 안 쓰면 손해가? 인생 절반이 된다고. 이미 인생의 절반은 이득받다고. 비메리칼나이랑 모바일시 메이드문가. 이 매니저님 어플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맞아, 왜 앨범 어플이에요? 저는 커스텀이라서. 커스텀이요? 어. 커스텀이요? 네. 먹을래? 오늘 좀 아무래도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 것 같아서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양이 적어요. 잘할게요. 그렇죠. 밥을 먹었더니 졸입니다. 일단은 지금은 사진은 찍었고 다음에 영상 촬영이 있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낮잠을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 끝났나요? 다시 대기하면 된대요. 그럼 낮잠 자고 올게요. 자, 레디. 웰컨이 랜드 끝나면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, 레디. 그렇죠. 금융을 캐리하다. 네, 지금은 부담인데 웰컨이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랜드 끝나면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, 레디. 긴장. 금융을 캐리하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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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나오프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요 precis. 최종 피로가 들었습니다omet에 그